...사실을 인정한 만큼 살인주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불을 추궁하자, 피해자 안원우의 경제에 대한 확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아내 한지에게는 시신 훼손과 유기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시신을 훼손한 과정과, 시신의 불을 냉장고에 불어나거나 화장실에 모이는 길에 인상할 사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인정되며, 경찰은 현장범죽이 끝나는 대로 수사...